잠시만요! 연화년들의 찬란한 주인기에 보고싶은 누나 팬자라면 명절 활동하실게요! 1위보고 저리받은 우원한 8등신 마길라이너에 보고있는 누나들 마음은 그저 뿐 바빠져들 것 같은 깊은 눈물이야 키스를 부르면 섹시한 입술까지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237훈련만 박형식 기준! 아이돌계 기준! 진짜 사내위에서 아기방사로 사랑받고 있는 형식군 자타동이 많은 스포츠맨으로 누나들의 마음을 살아가는 동준군 그리고 해를 품은 날의 히어로 마송이 연주들 시완 끝까지 그땐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모두 모였습니다 누나들의 마음을 무장해지 시키는 2013년 최고의 연화남들 새 남자의 눈부신 진격이 시작됩니다 1,2,3 안녕하세요 즐거워 드립니다 의류광고 촬영 왔습니다 전퇴! 전퇴! 시완이랑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요 붕준이 잘생겼어요 저... 키가 커요 키가 크죠 잘생겼어요 3인3색 세남대의 무한외력 귀어문기본 카리스마와 상큼한 미소로 누나의 마음을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정말 귀엽죠? 특히 형식군은 촬영 내는 미소로 떠나질 않네요 자주 입으셨는데 사복이랑 어떤 게 더 편한데요? 사실 아무도 안 입고 있는 게 편하죠 참기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양말에 중앗끈을 이렇게 해서 안 틀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고무리기 군복 말아보면서 스팸이니까 아침에 정오가 된 순간에 대해 조사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국의 아이들의 동갑대기 막내라인 두 사람이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대화같은 매러다리 선고인 형식군 잘튼 두 사람이 촬영 납기 현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확이 애했는데요 매력난 폐부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XL XL 감사합니다.